제가 항상 그런 사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본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도 근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기본을. 선거란 것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표 던지고 현장에서 뭡니까? 개수하고 더해가지고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게. 선거인 명부 없이 투표를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전투표 현장에 선거인 명부 갖고 당일투표처럼 뭡니까? 사람 오면 체크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의 기본을 다 뭡니까? 망각하거나 다 그것을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인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에 그냥 침묵하고 그냥 깔아뭉개도 되는지 그거를 한번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대통령 책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기 마음대로 그걸 수사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할 겁니다.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책무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수를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뭐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해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제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뭉개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협받게 되면 그 위협 세력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고 관련자를 색출하고 그와 같은 세력들을 객퇴해야 될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매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은 헌법을 뭡니까? 완전히 와해식인 헌정질서를 뭡니까? 무너뜨린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인식하거나 인지한 상태에 수사를 안 한다? 그럼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뭡니까? 대통령의 책무를 맹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뭐하라고 이렇게 명화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 대가로 국민들에게 봉급을 받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맹악하게 정리가 되어 있냐?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자가 바로 대통령인 겁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과 전산 조작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반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전혀 수사를 안 하고 대법원은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뭉개고 있고 선거 무효소송을 단심죄인데 감사원은 직무 감찰도 하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지는데 그럼 신임 대통령이 뭐해야 되냐?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 자가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라든지 여러 의무를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국민주권주의의 맥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 헌법 총강의 제1조 1항과 2항입니다. 박상규님 말씀이 백날 경제 경제에 외쳐봐야 부정선거 바로 안잡음 나라는 개판이지 대통령이 나발이고 뭐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하님이 부정행위 중에 가장 커진 부정행위는 부정선거다. 수능 부정행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수험장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보여도 시험 자격을 박탈하잖아. 그런데 부정선거는 당신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부터 나와야 되지 대한민국의 주권이 선관이 이런데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는 게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째 반복이 됐는데 그거를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그냥 깔아뭉개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탄핵감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를 안 했으니까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사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국민 주권주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를 훔치는 일이 2017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기가 찬 일이죠.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과장을 합니까?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선거 때마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를 만들어내니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부정선거는 헌정질서를 와해시킨 거지 않습니까? 군부 쿠데타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그런 범죄행위죠. 소위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란제에 대해서. 그 내란제 항목을 읽다 보면 정확하게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소위 부정선거는 내란제 중에서도 내란제에 해당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내란제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내란제는 외한제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한제가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을 위토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 내란제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국가의 헌정질서의 기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 내란제라는 겁니다. 외한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기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고 내란제는 내부로부터 뭡니까? 국가의 헌법질서와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인식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묻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외한제가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 내란제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식한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 모두 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반기하거나 혹은 유기하거나 혹은 그것을 그야말로 깔아뭉긴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국헌을 물러난 제가 어떻게 되냐 착하게 뭡니까? 부정선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헌 물라는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강해하는 것이다. 이게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투표를 도독질해가지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강해하는 것이다. 가짜 국회의원들 이름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악법들을 양상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뭡니까? 국헌 물란인 것이죠.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재해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매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내란죄를 인식하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공범이 되는 거죠. 뭐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없는 법이랑 범죄라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사례가 대한민국 대법원은 5.17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주영복, 이휘성에게 내란 모의 참여죄, 내란 목적 살인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는 바가 큽니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 등을 국가의 근본인연 및 기본원리를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터임으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정성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국회를 통해서 각종 법을 개정하기에 따라서 국가를 통제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할 수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이래는 어떠한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 이게 군사반란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희망님 말씀처럼 부정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라면 정의란 단은 무색해집니다. 우리 국민은 썩어빠진 이 나라를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김현숙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장평안님은 경기도지사선거 100%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님은 나라가 엉망진창 시궁창인데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이계란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참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책무, 우리 헌법이 규정한 책무하고 그다음에 소위 내란죄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동안 4.15 총선 그리고 2021년 4.7 보궐선거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또 3.9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사전투표 조작 특히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항상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해왔는가 아마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왔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했습니다마는 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제야 고수, 제야 전문가 한 분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마침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종류의 사전투표 조작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는 것을 전국 자원에서 다 분석이 끝났고 그 다음에 바로 여세를 몰아서 2018년도에 전국에 17개 광역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소위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것이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회와 같은 강력의회의 어떤 종류의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단행했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모두 다 훔친 사실을 숫자,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낱낱이 밝혔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여섯 번의 공직선거가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과 부정선거로 점철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공병호TV를 들어오시면 소위 지역별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그러나 뜻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공직선거인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소위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단행이 됐습니다. 경기도 지사건뿐만 아니고 인천광역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던 곳에 그다음에 또 분당갑에 대한 그런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난 5년 사이에 문정권과 윤정권을 다 막론하고 모두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 참담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 주기를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라지만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떻든 이유와 어떻든 간에 그분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